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강력한 행정명령 세이퍼의 톰이 발동됐습니다. 거의 모든 비즈니스들이 영업을 중단하고 주민들도 집에 머물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오늘 관련 속보 내용부터 전합니다. 캘리포니아주와 LAC 카운티 정부가 일제히 긴급 행정명령 세이퍼의 톰을 발동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주민들이 이동하지 말고 집에 머물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일반 회사와 업소, 쇼핑몰, 영리와 비영리단체 등 사실상 모든 업종이 행정명령 대상입니다. 소속 직장인과 근로자들은 거의 모두 출근하지 말고 재택근무에 돌입해야 합니다. 이미 업장 내 영업이 금지된 음식점들의 경우 그대로 테이크아웃 영업은 가능합니다. 그 밖의 마켓과 약국, 병원, 세탁소, 주유소, 언론사 등 현재 상황에서 운영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만 부분적으로 예외 대상입니다. 그 밖의 야외 행사나 1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종류의 모임 역시 지금과 같이 금지됩니다. 행정명령 발동 시한은 오늘 밤 자정부터 시작해 앞으로 한 달 동안입니다. 한 달 뒤인 4월 19일 이후 추가 연장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행정명령 발동 이후 24시간의 유예 시간이 주어집니다. 개빈 뉴썸 주지사와 에리카세티 LA 시장, LA 카운티 정부가 거의 동시에 세이퍼레의 톰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주 전역이 사실상 행정명령 권역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이보다 한층 더 강력한 자택 대기 이동 제한 명령이 발동된 상태입니다.